서산시가 제23회 시민 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. 시상은 교육문화와 체육진흥, 사회봉사 등 모두 4개 부문으로 이뤄지며 각 분야별로 1명씩 선발될 계획입니다. 후보자 자격은 추천일 기준 서산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뚜렷한 공적이 있어야 합니다. 후보자 추천은 읍면동에 자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1일까지 실시되며 이후 정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수상자가 결정됩니다. 서산시 시민 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민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. 자세히lay겠습니다.